할아버지 함자가 두자 행자다. 김두행. 두자 행자인데 통정대부 하셨는데 호가 오르종이다. 호. 호가 오르종이다. 아 뭐 다는 기몽도 할 때 그런 식으로 뭐 할아버지 함자는 두자 행자고 예예 원래 이름을 안쓰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래 호가 오르종이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호를 따라가지고 인식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오르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도연명이처럼 일단은 참 나도 퇴직해가지고 할아버지 통정대부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나는 여기 소박하게 집을 짓고 시를 읽고 책을 보고 참 인생을 즐기려고 하노라. 그래서 인식을 건설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이제 따뜻하게 아껴 아껴면 장군인데 네. 광자 일제인데 어모 장군이라. 요즘 어떤 건 별 3개 특이다. 호. 아이고. 절충 장군이 제일 높고. 대단하네. 조선 장군 실제 편제를 딱 보면 절충 장군 어모 장군이라 장군이 6개 편제가 있어. 아. 제일 높은 장군이 절충 장군이라. 절충 장군이면 통정대부하고 똑같은 급수인데 당 상관이라고 하면 당 상관과 당 하관이 있는데 당 상관은 임금님하고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 와. 통정대부. 어마어마한 장이네.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참... 그 할아버지는 이름이 광자 일제인데 어모 장군이고 그 어린이 참 뭐 일단 석보 아께 두드려 오다 이렇게 보면서 소나무가 큰 게 있어. 예예예예. 그 소나무 밑에 가면은 우리 침칭 가까이 그 장군 묘호가 있어.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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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암 자는 이제 호는 그 아들 광자 일자 장군 어모 장군하고 호는 이제 포수암. 우리 어르신 얼굴 찍으면 안 되죠. 뭐 찍어도 관계없어요. 역시 당당하시네. 포수암. 예. 포수암. 그러니까. 외국 장군은 무너지면 등장하시네. проownik이 부족하면 목숨을 내놨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야. 멋지다. 그 할아버지가 포수암이라. 예. 그 옛날에는 뭐 사단장네랑 지붕도 있고 있고 있었는데 칼이 있고 있었는데 그게 도둑맞은 뭐가 없어. 그 지역인데. 어떤 일이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에도 저 그 할아버지가 칼을 다 쓰고 오 다음에 이게 뭐라 할라 그래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다른 눈인 칼을 가 있으면 휙 감아 가지고 다 다른 놈의 칼을 휙감아서 당겨뿐단 말이야 그런 기술을 쳐야지 그거를 최고라고 하는 거야 판을 돌리는 데는 그걸만큼 동기 안에 이때로 여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철퇴를 쳐가지고 윙윙 돌려가지고 칼을 잡고 당겨뿌면 그쪽 상대한 적군의 칼을 잡고 당겨뿌면 바로 끌려 놓고 돌아옵니다 그 칼의 사전구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 환장하는 거야 칼을 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어릴 때까지 그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뻗어 그게 이야 아까운 게 이제 보물특인 쉽게 말하자면 밧줄 같은 거 어디다 걸어가지고 그냥 상대방에서 무기를 갖다가 뺏어버리는 거고 그냥 무용지 창으로 찌르려 하면은 휙휙 돌려가지고 잡아당겨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아께말도 안한데 나도 좀 책이 좀... 나이 70년보다 책이... 아이 당당하신데요 그래 내가 뭐 범인 잡고 내가 뭐 누구말도 안아 저거 하는 거는 너너너덤에도 내가 한 50대까지는 눈값들 안해 지금도 그래 보이세요 칼 들고 뭐 설치해봐야 하는데 그 마들 아무리 정거 팔벙게 해봐야 내가 눈값들 안해 이 지금 나이가 한 10대 이기네 역시 그 피는 못 썩인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 줄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눈값도 안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인의 기질을 물려받으셨네요 좀 받았다 그 피는 못 썩인다는 말이 있어요 피는 못 썩인다 이거 마고지 지금도 70이라면 사실 옛날에는 적은 연세가 아니거든요 꼭꼭 하시잖아요 내가 파티도 이럴 때 술 먹고 깨잎만 치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들어오면 쓰레기 같은 것들 이것들 내 들어오면 사사삭 긴다 긴다 안 여기 계세요 이러면 그러긴요 아니 때려버리면 누구말따나 견적 많이 나오고 골치 아프고 그 어디로 벽에 딱 기져놓고 내가 베러가서 압축떠거든 나는 베러가서 눌렸면 막 중득해 야 이마 내가 너를 때려놨다 이마 그냥 압축떠지 아닌데 이거 때려버리면 너는 죽는다고 완전히 난 짜쓰고 배로 밀었을 뿐이야 그래 배로 한 번 안 압축떠까 고마하라고 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집 잠땡이 몇 개니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만 국가와 민족에서 일하려고 하면 그런 기한 뭔가 정신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깡촌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오셨는지 참 이런데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그래도 우리 김정기관은 옛날에 단종 복위운동 하다가 단종 복위운동 문자 기체 어른이 한 아버지가 그때만 하면 총 사령관 겸에 문무 겹장을 했어 장관 겸에 누말다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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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복위운동 하다가 이거 참 우리는 그때 삼촌이 임금인데 올라가라고 하니깐 그리하면 안 된다 삼촌이 그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직계로 조카를 해야 된다 이래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기서 피해를 많이 봤지 우리가 과거 등룡을 모해서 과거 등룡은 한 칠팔 세대까지만 늘어오면서 쭉 늘어나면서 과거 등룡을 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촌에 와주고 생활하고 책보고 연구 뭐 책보고는 항상 이래야 생활하고 그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방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영주 오울정 통중 대부 시험 쳐가지고 그래 하니깐 그 앞에 우리 설령들은 뭐 노즈부터 뭐 장차고 한자리 두드러워하게 했는데 대단한 집안이네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역적으로 뭘 예쁜 사이 그 단종 복위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기 영주가면 순흥이라고 있거든요 순흥 순흥에서 죄를 하는 데로 가면 영월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영월 김삭간면 청경포도 멀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 왕과 어떻게 보면 가까이 현주국에 나왔던 거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인두에 막 사육신 생육신도 있지만 사육신도 있어 이래서 인두에 막 찌고 이래 하는 거 그거 그래 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 나왔던 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죽으면 죽었지 너희인데 권력하지 않는다 그니까 제가 볼때는 어이로지 못하단 얘기야 불사 이군 한지 너가 임금을 모시면 똑바로 지께로 모지는데 삼촌을 갖다 내가 너는 임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이 새끼야 저 쉽게 말하면 니 조카 그래 저 억지로 끌어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얘기야 불사 이군 이래 가지고 기계가 있었네 전통성이 없단 얘기야 세조 단종의 작은아버지가 됩니까 세조가 세조 세조가 저 단종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문종이잖아요 문종인데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부탁을 했겠어요 어린 자식을 잘 좀 잘 돌봐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조카의 자를 나쁘게 뺏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명분이야 많이 됐겠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둥 우리 왕조가 망한다는 둥 이랬는데 그때도 이쪽에서는 많이 배운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봉화 안동 이런 데서 볼 때는 어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야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 할아버지가 참눙말을 떠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생육신은 인도에 찢어지고 이랬는데 그 맞이는 거창에서 그 맞이는 거창에서 현강 군수여져 거창 군수였어 아 근데 고향이 거창인데 거창여져 군수를 해서 군수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괴를 해보셨어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국가가 위기 택이 아닙니까 위기죠 위기 택이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군수구도 해볼 필요도 없다는 당연히 참 기계가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초원으로 초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책보고 그럼 우리 선생님 원래 그러면 고향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고향은 뭐 봉화라든지 어디 딴 데였었단 얘기인가 이분이 말하면 여기 정착하기 전에 우리 입양시조가 충청도에서 오셨다 그러더라 충청도 내 입양시조로부터 내가 식구됐어 식구됐어 식겠지요 거기 이제 뭐 약 같은 거 접을 짤 때 아 약탄기 일종의 뭐 말하자면 돌려가서 애를 애를 짜기 위해서 병기 아 약재를 분쇄해서 약에 접을 짜내는구나 여기에 약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갈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요즘부터 허주의 허주의 허줌번가는 그런 참 그 실력가다 그죠 의학의 근데 이 할아버님은 그러면 그 장군 그분의 또 후손이에요? 후손 후손 항상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 할아버지잖아요 그 분은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성원에 계속 들어오는 무담에 얘기를 전내 전내 들어온 거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송이야 지방에서는 한 이야기에서는 대가다 한 이야기에서는 대가다 그래서 글도 학문도 잘 쓰고 어르신 잠깐만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게 저는 단박에 멧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멧돌의 기능은 맞는데 요거는 멧돌은 멧돌인데 약 약을 제조할 때 쓰는 주맥을 빼기위죠 아 요기다가 이렇게 돌리는게 원래 요기다 돌리면서 약을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약초뿌리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이야 참 자 이 집안에 그런 종류가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건 정말 귀한건데 저건 국립광고관에 가야될거 같은데 이런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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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또 폭 파진게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 이렇게 약초를 놔 놓고 봤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그 드라마에 어르신 봤어요 이런거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폭 파인거에다 넣고 갈아 이것도 시키면 약초 제조기 제조기 요즘부터 좋은게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그때는 처음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것도 참 귀한건데 말이지 옛날에 무슨 기술로 이걸 이렇게 갈고 여기 구멍을 뚫고 말이지 지금이 기계를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래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도 내가 가라 자 여러분 다 몸이 막 아파가지고 다 죽고 갈 때 되면 아이고 영양권 석보미 소개리에 가면 그 얼음이 허준이네 그럼 말하자면 이쪽에 그 얼음인데 한번 가보고 마지막 죽기전에 한번 가봐라 그 대기 이 집이에요? 예 한 이야기는 내 어른때도 뭐 전부다 약여는 보관 장소가 이러고 함이 있고 했어 이 집이 또 달리 말하자면 약방이네 약방이네 약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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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살렸다고 그래 안동에서 영주에서 성원에서 왔겠지 그래 와가지고 얘네 큰 돈이 뭐 있나 그치 떡을 해가지고 어른이 고맙이도 가다먹고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전국에 가는 사람 갈고 집액 빼는 사람 집액 빼고 조수도 있었을 거고 책도 보면은 동의보검이야 횡하고 그 어른이 동의보검만은 공부를 많이 해버렸고 억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전에 봤을 때보다는 워낙 오래돼서 저기 갈았네 위에 장기둥 그죠? 이야 그래 이 집이 여기로 오세요 찍었어 이게 솔직히 말한 공무원 여전부터 공무원 2년짜리라 이야 저거 진짜 처음 본다 내가 발견을 해가지고 하루는 작년화 보니깐 이게 두행공 오리정 통정대부 쉽게 말하자면 통정대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도지사급에 돼 도지사요? 예예 좀 듣겨라 이야 통정 이 어른은 광일 광일 위 어무장군 행 충무 위 위가 있는 오위가 있어 우리 사장 같은건 처음부터 조직이 아닌가 오위도총부에 충무 위로 근무 명받는거야 이 어른이 충무 위로 그럼 이건 어느 분이 쓰신 겁니까? 왕이 쓰신건 그런건 아시겠지 왕이 아니고 내무 대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해당되는 책임자 내무 장관이 뭐든 이렇게 돼있데 그래서 임금 도장 임금 도장이네 임금 도장 이거 진짜 임금 도장이네 어허 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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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더라 임금 도장 어 어 어 어 나도 갑자기 옛날에 임금 도장은요 그야말로 딱 지금은요 그 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정말로 왕의 도장이에요 그치 새로 만든게 아니고 네 이것도 왕의 도장이니까 예 왕의 도장은 처음 보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영조 때 라고 그러셨나 뭐 말하면 영조 대왕의 도장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세월이 이렇게 오래갔는데 이걸 보관를 어떻게 구하실 찾으셨지 이걸 내가 도주글을 엄청만 도주글을 맞아가지고 찾다 찾다보이겠네 이야 참 교지가 내가 오더라고 여기다 나네 교지 교지도 천번에 응 그니까 왕이 당신을 자네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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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통정대부로 임명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 여기 전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권융 39년 권융이면 중국의 청나라 광전 권융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청나라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청나라는 아버지고 우리나라는 아들이라 또 이렇게 안하면 지랄했대 왜 저거 맘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권융제라는 사람인데 그럼 청나라 고종이 연호 권융제라 그러잖아요 하늘 걸자 높은 육자 이야 그 이게 만약에 빠지면 또 야 너희 이제부터 우리 배신하겠다는 거에 무기되어가지고 이따하게 태클 들어 이러니까 아이고 참 이런 기둥은 그때 당시에 만들때 바로 그거네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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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방에서 이방에서 야 참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 탁 앉아가지고 허허 자네는 이렇게 되도록 왜 이렇게 병을 키웠던가 이러면서 저쪽 조수한테 보내가지고 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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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거라 야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은 끊이지 않을게 내 약을 막을 아니면 저기 저 그냥 덜어놓은 사람도 있을거지 야 약탄만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왔었다면 여기가 뭐 영양의 어느 어느 의원한테 가보거라 가보거라 오죄 안되면 거 안되면 마 마 그거를 그거를 찾아가봐라 근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댁에 옛날에 토지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런 집을 유지하려면요 토지 없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아 참 저분들도 또 나처럼 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사장님이 성격이 호탕하셔가지고 찍어라 아니 뭐 또 깨비시네 전국도 깨비시인데 아시네 근데 며칠 전에 사장님 10만 넘었어요 구독자 10만 도깨비시 지금 유튜브 많이 봤어 아이고 참 아니 사장님 북걸치도 쓰세요? 네 저 써놓은 거 있으면 한 장만 좀 줘요 기념으로 기념으로 나 그거 하나 얻고 싶었다니까 진짜 좀 한문으로 쓴 거 한 개만 좀 선물해 주시면 안 되나 지금 바로 써놓은 거 없네 아이 좋아 좋죠 저 저 뭐 도깨비 잘되라는 덕담도 좋고 하나만 좀 그래 하나 써놓은 거 좀 멋있는 거 써놓은 거 내가 쓴 거 뭐 명문 뭐 이런 거 없나 명문 나 참 나 하나만 좀 얻고 싶은데 그걸 안 주네 딴 데도 가서 쓰는 거 뭐 한 개만 좀 얻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써놓은 없네요 써놓은 거 똑같나 보고 연습만 하지 뭐 일필 휘호를 한번 예 지금들아 예언니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기 뭐 갈아야 된다 아이고 저 좀 기다릴게요 사장님 예 뭐 갈아야 돼 뭐 갈아야 돼 아 아니 우리 선생님도 그럼 옛날에 한학을 좀 공부하셨어요? 예 뭐 조금 했어요 아 역시 집안에 그 가풍이라는 건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기둥도 보시고 가세요 예 예 저도 허락 받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께 예 다시 한번 예 저는 뭐 한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요게 교지란 뜻입니다 교지 에 김광일 위 예 위 뭐 어 우선 우선 장군 이렇게 돼 있고 야 하여튼 이게 저 왕의 왕의 그 저 친필 도장 왕 왕의 어보 어보라 그러나 어보 옥세 어보 이러지 왕의 도장 찍은 것도 처음 보네 왕의 교지 김두행위 통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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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쭤보니깐 저기 지금으로만 도지사 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둥이 아름더리 기둥이야 아름더리 기둥이야 아름더리 기둥이야 참 대단하네 대단해 자 이런 유물은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집 뒤는 어떻게 되겠나 집 뒤도 아 아 아 집터도 아주 어마어마하고 그 사장님 저쪽에 보이는데 뭐 큰 정자 같은 거 저쪽에 제식입니까 여기 우리 정자 그것도 이 가군하고 관련이 김영애가 저는 정자 아 이 집 한 거 네 이야 참 대단해 요 앞에 보면 집 한 채 있지요 예예예 서당 옛날부터 서당 그것도 이 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전부서입니다 이야 서당이고 대단해 그럼 요즘 말로 하니 이 주변을 꽉 잡고 있었네 야 솔직하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그렇죠 이야 근데 우리 어른 옛날에 운동하셨어요? 예 자세가 딱 나오는데요 조금 조금 다 했지 우리 어깨가 벌써 딱 시시하게 걸리면 뒤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권도 안하고 학기도 한쪽 했지 이야 복싱하고 아이고 다 하셨네 운동하신 분들은 연세가 덜어도 자세가 꼿꼿해요 당당해 이제는 전부 다 늙어지네 이빨 빠져 호랑이 지금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이빨 빠져 호랑이 아 어떻게 쓰는 것도 나 처음 봤네 진짜로 지필무 이것도 옛날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직접 이렇게 또 이야 여러분 제가요 저기 어디야 저 강원도 영월군 직동리에 가시면 여러분 제 영상 보셨겠지만 그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그걸 잘 한번 써달라 그런데도 오늘 사장님께서 아 마지못해 좀 써주신지 몰라도 도깨비가 또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일필휘호 도깨비가 기념할 수 있는 또 한글을 이야 근데 저 붓글씨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구요 진짜로 왜냐면 뭐 일반인들이 이거 씁니까 사실 이야 지금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실력은 없습니다만 아 이거 실력 저는 뭐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 좀 갖고 싶었어요 진짜 붓글씨 음 이 먹가는 것도 이거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 못 볼거야 이거 이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벼루가 중국까지 수출도 되고 또 맞네 이거 품질이 좋았대 여기 문 쪽에 하고 여기 딱 잘 갈아가지고 딱 맞아야 잘 나오지 이것도 물 물 벗는 액 제거하고 농도하고 딱 딱 맞아야돼요 안 맞으면 아 피뿌고 뭐 그래요 야 야 그러지는 그걸 조정을 하기도 어려울 분들은 이거는 이거는 뭔 돌인가 이게 원래 이런 돌을 까만 돌을 깎았겠지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그날 기분 커지게도 좋고 그렇게 했지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이렇게 찍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흰 흰 흰 어마어마한 집이여 가서 인사나 하고 받아가지고 나는 또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걸 좋아하잖아 아 그렇지 야 담도 봐봐 이쁘다 이쁘게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흐르소고 이제 보다 잘 나오네 가두시고 하나 봐봐 어차피 이제는 저 두들마을이고 뭐 못 봐 바로 요거 저 부탁드린거 받아가지고 저 포항으로 내셔야돼 아 이 이 집이 장군도 나고 유명한 집이야 근데 보통 가면 찍지 마세요 이러거든 응 그냥 찍으세요 당당하게 쭉쭉쭉쭉 이러시니까요 유튜브 보신데 아 이거 도깨비 저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시더라니까 어머나 그러시네 집이 여기 들어가보면 어머 여기 오물 있어 그니까 이리 와봐 오랜만에 오물 야옹이봐 야옹이 아유 이뻐라 어머 새끼야 아유 귀여워 아직도 여기 가면을 빼시는구나 이거 저 사모님이 주셔서 응 이거 나중에 적당히 챙겨가 어머나 어떻게 챙겨 아 아 여기서 열린거야 아 여기서 빠셨대 인사드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집이 너무 좋네요 옛날 집이라 뼈 돼 있는 집 뼈 돼 있는 집 뼈 돼 있는 집 뼈 돼 있는 집인데 보니깐 어우 예사롭지 않은 집인데 예 예 오래됐죠 예 여기 기둥 좀 봐봐 여기 대들보 어 나도 옛날에 자신을 할 때 우리 집이 이랬어 아빠가 어머 너무 좋다 시원하고 온화할 수가 아니 기아질이 좋다고 저쪽에 저 저기 저 글자 저 보이지 예 저게 왕이 직접 찍은 도장이래 오 그래도 여기다 유명하군요 이렇게 멋있게 쓴 걸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세상에 글씨 잘 쓰시네요 진짜 그리고 뭐 내가 겨울에 심심해서 써놨건데 설명은 어 글씨 너무 잘 쓰시는데요 네 하나 이걸 가지고 가는게 여긴 막겠다 오빠 바쁜데 내가 겨울에 심심하게 써놨어 근데 여기 어르신 여기다 중간에다 도깨비라고 써주시면 안돼요? 도깨비라고요 아니 저 뒤에가 분명히 여기다가요 야 너무 멋있다 그래야지 도깨비가 어두워 이게 이 글자는 뭐로 하면은 예예 이게 뭐에요 뜻이 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옛날 그런 뜻이 다 있어 이 글자가 이 천재물로 쓴 사람이 중사라는 사람입니다 네 중국이요? 네 중국사 중국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말할 때는 임금님이 요즘 후공을 땀 엎뻤었어 땀 엎뻤기네 야 이거봐라 전부다 경행 왜 보면 저 경행 유현 훌륭한 행동을 하면은 천인이 되고 이 글자를 이렇게 천재를 줘놓고 한 번 문자 글을 한 번 적어봐라 그거를 한 뭐 8시간 만에 다 하라 하긴 해 완전히 죽을 치게 해지지 이제 그래서 어 그래 네 글을 그만큼 잘하면은 그 정도 글만 할 줄 알면은 못 쓰면 살려줄게 이렇게 오 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렇지 나 그 천재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줄 알았어 중사라 한석봉 그래도 이 여행이 참 누구말따나 마지막에 이 글자라 여기 보면 와 마지막 글자라 마지막 글자인데 예 위어 조자는 여기 보면은 고루 과문하야 이러면서 하자 고루 고루 과문 고루 과문 고루는 외로울 과문자 좁은 루자라 예 적을 과문자 들을 문자라 예 그러면 외롭고 속도 좁은 사람이 예 들은 것도 없고 어 적을 과문자 들을 문자 나야 나 마지막에 어이구 그러게 막 마지막에 요 글자가 생각이 안나 요 글자를 만들어 문자를 만들어 연락하긴 해 아무리 멀어서도 생각이 안나 탁 이렇게 눈발따 눈발따 살신령이 야 이놈아 그것도 안되나 탁 딱 눈떠보기 아 요래 맞춰 글자를 맞추면 안되나 이사람아 그래 요 글자가 마지막 글자라 죽을 뻔했던 마지막에 살린 글자가 요 글자를 딱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요래 못 만들어 내면은 죽을 파이라 죽을 파이라 모가지가 탱강 날아갈 파이라 임금 후금 그런거거든 나 그거는 뭐 백번 주고서 지당하지 그래서 머리를 짜고 짜는게 짜다가 참 갑자기 참 40년이 타고 머리 허위 야 이놈아 그것도 생각 안하나 그러면 딱 글자를 한번 돌려가 요 글자가 요 글자 맞추고 요 글자 요 글자 맞춰봐라 딱딜 문자가 딱 되는게라 요 글자가 마지막 글자인데 요 글자 고루 과문하야 외롭고 쫓고 아무 생각 저 글자 들은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다는 실력도 없고 자기를 낳자는거 말이지 고루 과문하야 우몽 등추라 어리석을 웃자 목매할 몽자 어두울 몽자 어리석고 내가 자기를 말한거야 작품을 마지막에 쓰면서 그저 하는 말이 내가 글자 느끼는 맨대로 났지만 영엄마입니다 이 말이라 우몽 등추라 여러사람들로부터 아이고 그거 잘못했자 별로 뭐 잘했다 잘한것도 아니고 꼬지럼 초자는 꼬지럼 초자거든 여러사람들 등자는 무리등자거든 여러사람들로부터 꼬지럼 받을 그런 입장이 되겠구나 요말을 해니까 위어 조자는 그러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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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는 글자는 조자는 조사 우리가 보면 형용사 조사 조자는 그 조자라 말해 도움을 주는 그런 조사는 은자 제자 호자 야자니라 언젠 은자 이끼 은자 그 다음에 어조사 제자 어조사 야 보면 호자 야자 어조사 호자 야자 항상 보면 한 번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문장에 야자가 들어가고 호자가 들어가는게 그게 좋더라 이 마지막 글자는 마지막은 글이 도움을 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지어 부서 글이 도움을 주는 네 그렇지 글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참 그러니까 글이 그 사람을 살린 거네요 네 글이 살렸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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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때문에 죽을 뻔 했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문장이 안되면 도저히 열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나 산문은 이 자체가 뜻이기 때문에 털리면 말이 안되는 거라니까 여기다 출자가 들어간다든가 이게 말이 안되고 고루 과문하야 우뭍둥쭈하야 위어 조자는 언제 호의하니까 이렇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충 그래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속도 좋고 속도 좋고 속도 좋고 속도 좋고 속도 좋고 등거도 없고 대가리 등거도 없고 어리석고 또 어둡고 그러니 이 글을 지어놔 봤자 내가 참 남들이 보면 나를 갖다가 꾸지람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글자로 가지고 이거 언자 제자 호자는 위어 조자는 자 이제 그래서 말에 도움을 주는 글자는 언자 제자 호자 야자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천자를 갖다가 조합을 딱 딱 다 맞췄습니다 이게 천자문의 마지막 제목인거 마지막이래 어찌언 어찌자 뭐 이끼언 이끼여 이게 마지막이다 천지현황이여 우주홍황이여 이럴 영책하면 천지현황이여 우주홍황이여 이럴 영책하면 이러간단 말이야 진숙열정하며 할래 서왕하고 추누 동장이라 이렇게 쭉 나간다 계속 살한 기울척 뭐 이래가지고 쭉 나가지 쭉 나가지 그렇게 하지 마지막 글자가 이제 6이다 아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죽을 고비를 넘겼어 음 천자문을 그냥 보지 말고 이 천자문이 천자를 어떻게 대느냐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천자문이 이 사람의 이 글자 하나 둘 서이 너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뜻을 만들어 놨거든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하 야 이 양반 참 머리 참 보통 그런 아이세 에이 이걸 조합을 하면 다 뜻이 됩니까 이게 그럼 내가 올겨울에 올겨울에 전부 다 천지현황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이게 나오잖아 이게 다 했다면 근데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응 주시면 안 되잖아 에이 괜찮아요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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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큰 사람이 나왔어요 장군이요 장군이 장군이 보면 아니고 저기 허준이라고 알지 그 허준님의 버금가는 명의가 계셨대 명의가 명의 저기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큰 동네에서 아 저기 영양언어 골짜기에 오류정 그 가서 이거 이거 마지막으로 난정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저 기껏에 가려나 저 너무 예쁘다 네 저거 찍었어요 다 찍었죠 이거 내가 말하지 한창 쓰면 되는 게고 이야 이거 이거 얼었다 여기다 또 깨면 쓰면 되겠나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안 낫겠네 아니면 한자라도 좀 써지 왜냐면 이게